안녕하세요. 소윤수입니다. 오늘은 팜시스를 설치했습니다. 어제 4대가 들어왔거든요. 4대가 들어와서 지금은 여기 함량인데 4대를 설치해야 되고 지금 1대는 설치가 됐습니다. 오늘은 2줄차 됐고 요거는 여기 원래 있던 컨트롤박스인데 하우스가 5동입니다. 5동이니까 1, 2, 3, 4, 5개. 이제 1중 좌우측을 제외합니다. 이것도 1번동 좌우, 2번동 좌우, 3번동 좌우, 5번동까지 그리고 요거는 2중 좌우를 제외하고 요거 이제 3중 천창, 3중 측창 요래 제외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팜시스로 이제 제어하는 걸로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1중 좌우측을 다 분리하려고 했는데 팜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력 제어가 포트가 10개입니다. 10개 있는데 여기가 벌써 10개가 넘어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게 1중의 5동을 묶어서 좌측, 우측을 분리했습니다. 좌측하고 우측. 물론 패널 제어에서는 개별로 됩니다. 근데 팜시스에서는 이제 분리가 돼서 좌우측과 분리됩니다. 전부 다. 2중 좌우하고 3중 좌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층, 1중 좌측, 우측, 그리고 2중 좌측, 우측, 그리고 3중 위에 천창, 측창 요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걸 했습니다. 요거는 이 컨트롤박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환경 제어, 그러니까 환경 제어 포트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거를 전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릴레이 엄청나죠.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팜시스 장비하고 연동을 시켰습니다. 연동을 시켜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운전. 들어가서 예를 들면 열림. 이렇게 하면 여기 불 들어오죠. 요렇게. 뭐 배기팬. 배기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릴레이 꼽으면 좋은데 릴레이를 못 꼽으니까 제가 같은 경우 요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되게 해서 요렇게. 그냥 해서 피복을 해가지고 요렇게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건 수막. 수막도 똑같습니다. 수막도 안에 원래는 릴레이 자리 있으면 넣으면 좋은데 릴레이 자리를 못 넣으니까 요렇게. 요게 팜시스라고 적혀졌죠. 팜시스 연동되도록 릴레이를 요렇게 만들어 묶어 놓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CO2 공급기고. CO2 공급기에도 매나 똑같이 요렇게. 위에다 묶어 놨죠. 묶어 놔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함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이 많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분리 되는 거 하고. 요기 이제 팜시스. 요 원격제어 같은 경우는. 팜시스 이제 요걸 원격제어를 작동을 시켜야지 작동이 됩니다. 요걸 끄면은 팜시스 제어를 끄면은 이제 패널 제어. 옛날처럼 이제. 하우스 동결 온도로 해서 이쪽 패널이 옛날처럼 움직입니다. 옛날처럼 움직이고. 만약 이쪽으로 안 움직이고. 내가 이제 뭐 특별히 움직여야 되겠다 싶으면. 팜시스 장비를 요거를 눌러서 작동을 시킨 다음에 하면은. 이쪽 패널 제어가 끊어지거든요. 끊어지고. 자동으로 이제 팜시스 장비로 넘어갑니다. 팜시스 장비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 자동 제어를 걸어대고. 이쪽 프로그램에서. 또는 수동으로 해도 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다 했고. 어. 안에 잠깐 보여드리면. 보통은 이제 접점 형식으로도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smps 달아가지고. 어. 이제 24불도 출력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접점 방식하고 이제 출력 방식하고 차이가 다른게 뭐냐면은. 접점 방식으로 하면은. 어. 이 컨트롤 박스 자체에서 이제 환경 제어나 이제 외부 연동 제어 프로그램을 이제 넣어. 그것을 대비해서 단자대를 빼놓으면은. 이 접점 제어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습니다. 전선도 적게 들어가고 다루는데. 문제는 여기도 그렇고. 뭐 다른 컨트롤 박스에서. 수막이나 이런 컨트롤 박스에서 이제 환경 제어하고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없잖아요. 없으면은. 어. 전압 출력 방식으로 빼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릴레이 하나 꼽으면 바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저쪽에서 하면은 220을 보드에다 잡아 넣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접점 형식으로 이제 하면은. 저쪽에서 이제 뭐 수막이나 이런 다른 장비들은 이제 DC 전기가 없기 때문에. DC 전원 없는 상대에서 빼보면 저쪽에서 220이 들어와서 220이 보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드 안에 들어가면은 좀 안좋아요. 왜냐하면 스파크는 이제 고압이기 때문에 220이 나름 고압이거든요. 이게 작동하면서 안에서 릴레이나 이런 데서 스파크가 뜨면서 이게 안좋아져요. 안좋아지기 때문에 환경 제어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전부 다 저압을 쓰거든요. 저압을 쓰기 때문에 저압을 출력 형식으로 빼내는 게 좀 이제 편합니다. 이제 편하고 이제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전선 연결할 때도 편하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기상대 센서는 없어요. 기상대 센서는 없고 요거를 뭐 차후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거든요. 해서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 농장주분이 이제 여기 이제 자동 제어하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직접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계획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 놓으면은. 입력을 한 상태에서 이제 뭐 날씨를 보고. 평상시에는 이제 요거 이 컨트롤 박스가 이제 좋은 거는. 이 개별 다스동이 개별 제어가 되는 게 이제 장점이잖아요. 개별 제어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격 제어로 해서 패널 제어로 이거 팜시스 장비로 넘겨 버리든지. 요거는 뭐 여러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오늘 동영상은 요렇게 팜시스 장비 이제 옥 붙였는 거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간단하게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늘은 힘들었습니다. 아 이게 다스동이 분리되어 있는 바람에. 아 이게 분리도 됐고. 아 그렇겠지만. 아 공간이 너무 없었어요. 전선도 그렇고.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이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전선이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전선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뭉퇴기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기도 힘들었거든요. 분리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요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 좀 쉽게 했는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아 이거 우선 하이텍에서 만든 거 같은데. 우선 하이텍에서 만들었겠죠. 단재된 형식이나 이런 거 우선 하이텍에서 만든 거 같은데. 아 이거. 라벨 좀 붙여 줬으면 좋겠어요. 라벨. 라벨이 없어가지고.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라벨이 하나도 없죠. 라벨이. 뭐 어디 야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라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론 뭐 눌러보면 다 나오긴 나오거든요. 눌러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 라벨을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 동영상은 요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설치할 때 힘들어서. 각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설치할 때. 컨트롤 박스가. 이거 설치할 때. 전부다. 자기 컨트롤 박스만 설치하는 해가지고. 모양이 안 좋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여 찔끔 저 찔끔. 중간에 공간도 많이 넣고. 이래가지고. 아 이거. 팜신스 장비 붙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붙이긴 붙였는데. 괜찮네요. 어쨌든. 옆에 함이 커가지고. 옆에 함이 다 그대로 붙였거든요. 요렇게. 붙여가지고. 뭐 튼튼하게. 요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요렇게. 팜신스 장비 붙였는거. 두번째 농가. 요렇게 했고. 내일은 이제 세번째 농가. 이제 하는데. 고기는. 여기보다는. 난이도가 낮을거에요. 난이도가 낮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내일 또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